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오늘 첫번째 뉴스는요 범야권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과 경제를 화두로 지난주 토요일 광주를 찾았습니다 최근 들어 보수 편향 행보를 보이고 또 처가 리스크로 지지율이 하락했던 윤 전 총장이 호남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을 중심으로 반등 요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국립 5.18 묘지를 방문했고요 또 인공지능 사관학교도 방문했던데요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5.18 민주 묘지를 찾아서 5월 00에 참배했습니다 피 흘린 열사와 선열들의 죽음을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와 전남은 고도의 산업화와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누려야 한다 자신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방문해서 광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산업 금융 도시가 돼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경제 발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또 윤 전 총장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여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윤 전 총장은 개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찬성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1운동과 4.19 정신에 비추어 5.18 광주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전장의 광주 방문을 거세게 비판을 했죠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에게 신성한 묘비에서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일갈했습니다 그 이후로 헌법 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5.18 희생자들을 반란으로 기소했던 주체는 바로 검찰이었다 윤 전 총장은 전직 검찰 수장으로서 무릎 꿇고 사과부터 했어야 했고 그렇기에 악어의 눈물로 광주정신을 모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 묘지를 방문해서 윤 전 총장이 만졌던 묘비를 손수건으로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도 광주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들은 5.18 정신에 침 흘리지 마라 광주의 한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남긴 메시지가 진심이었는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잘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맞췄습니다 8월 1일까지인데요 이달 들어 광주와 전남에서도 닷새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때일수록 저희가 더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방향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광주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개선되어 있죠? 네, 이미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요 식당과 카페는 자정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나 또 임종을 지키는 경우 또는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의 예외는 인정하는데요 방역당국은 그 외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겠죠 다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또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부터 고3 학생들 그리고 고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됐죠? 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광주 5개 자치구 백신 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들과 고교 교직원 등 2만 9백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2개 시군 백신 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과 교직원 등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고3을 제외한 재수생 등 수험생은 오는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 대상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10만 9천여 명입니다 수험생들과 또 수능 관계자들이 지금 이제 접종을 하게 될 텐데 이상 반응 절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8시 58분에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14자 도전에 나선 지 16년 만에 8천 미터급 완등에 성공했는데요 장애인으로서는 14자 완등은 세계 최초고요 비장애인까지 포함하면 44번째 한국에서는 7번째 히말라야 14자 완등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완등은 세계 최초라니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김홍빈 대장을 비롯해서 함께 등정에 동참한 대원들의 건강상태에 어떤가요? 김홍빈의 브로드피크 원정대는 이번 등반에 함께한 정득채 대원과 또 현지포터 4명의 건강상태는 모두 다 양호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홍빈 대장은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무전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장애인 김홍빈도 할 수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들 힘내시라라는 응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집념의 김홍빈 대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홍빈 대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짧게 김홍빈 대장의 소개를 해드리면요 김홍빈 대장은 1964년 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송원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산학부에 가입해서 산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듬해인 84년 1년 만에 광주전남 암벽등반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군의 실력 성장을 보였고요 89년에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북미 최고봉 6천 미터 대 매킨리 봉 단독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을 당했고 그때 동상에 걸린 열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악착 같은 재활과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해 결국 어제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이뤄냈습니다 네 하산 후 또 귀국까지 모든 남은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유행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